매주 발행되는 가톨릭 평화신문의 주요 기사 미리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일이죠. 1월 14일자 가톨릭 평화신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요 기사로 실렸을까요? 오늘도 이 분과 함께 합니다. 윤재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신문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소식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당 유치원의 아이들 웃음이 사라진다. 일면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영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전해온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한 기사입니다. 또한 기획특집 8명과 9면에 걸쳐서 유아 보그마와 성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특히 눈길을 끕니다. 네. 성당 유치원의 아이들 웃음이 사라져간다. 오늘 또 주요 기사 중에 하나가 20대 청년보다 70대 노인 인구가 더 많다라는 소식을 함께 들었거든요. 빠르게 좀 문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을 닫는 전국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현재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212곳입니다. 2017년에 344곳이었으니까 최근 6년 사이에 133곳이 문을 닫은 거죠.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대교구 상황만 놓고 보면 최근 본당 부설 유치원 2곳이 폐원을 논의했고요. 워낙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져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도 4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사실 성당 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사회의 기저에 깔려있다 보니까 생긴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로 인한 워낙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6년 선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유치원들은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추첨제로 입학하기도 했는데 이미 지금은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교구와 수도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몇 년째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고요. 이제는 시설 확충보다는 폐원을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울 정도로 유아 인구 감소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 외에도 유아 교육기관의 경쟁력 저하와 시설 노후와 그리고 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수도자 양성의 부족 문제 그리고 본당 사목자의 인식 부제도 가톨릭 유아 교육기관이 사라지는 또 문을 닫는 그런 이유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저출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한데 가톨릭 유아 교육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비용과 저출산, 세속화와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에 가톨릭 유아 신앙 교육은 세상 보그마 그리고 한국 가톨릭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사도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본당 사목자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을 하고요. 성당 유치원이 성당 안에 있거나 또 성당과 연결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임 신부가 우리 유치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교구마다 상징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가톨릭 유아 교육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유아 교육 수도자 양성과 또 다문화 아동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당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담은 기사 내용 전해주셨는데요. 또 때마침 CPBC 뉴스가 다음 주에 올해 설립 80주년을 맞는 대구 성요한바우로 이세 유치원 현장의 이야기를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의 다른 소식도 어떤 것들이 실렸는지도 들려주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회 측이죠. 찬미바드 소서의 교황 후속 공고 하른님을 찬미하여라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됐다는 소식을 3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른님을 찬미하여라는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살피고 기후변화의 피해와 위협을 매우 짧지만 강력한 호소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팔면 세계 교회 면에서는 중미 니카라과에서 주교를 포함한 15명의 사제가 체포되는 등 오르테가 정권의 가톨릭 교회의 탄압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뉴스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니카라과에서는 최소 15명의 사제와 신부와 주교, 신학생이 강제 구금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성직자들이 체포된 이유가 뭔지 또 붙잡힌 후에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대부분 이런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은 현지 교회의 탄압은 물론이고 지난해 3월에는 현지 교황대사관을 폐쇄하면서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도 단제를 했는데요. 교황은 니카라과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두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 교회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미리 보는 가톨릭 평화신문 윤재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